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주말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고 추위가 한풀 꺾여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영하 1도 등 영하 1도에서 3도의 분포를,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1.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.5에서 2m로 일겠습니다.